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대선 개입 의혹으로까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인터뷰했던 신앙림 전 언론 노조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인터뷰 원본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녹음 파일 언제 녹음이 됐고 또 언제 공개가 됐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녹음 파일이 녹음된 시점은 2021년 9월경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녹음의 당사자는 김만배 씨,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신앙림 전 기자죠. 이 두 분 사회의 대화 약 70분가량의 녹음 파일이 2021년 9월에 녹취되었고요.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은 작년도 대선 3일 전이 3월에 언론에 보도되어서 대대적으로 대단히 대선 앞두고 민감한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되어서 대정동 관련해서 지금 그 당시 유력한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서로 대정동 관련 어떤 이런 부정한 주범이 당시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바 있었죠. 즉 녹음이 녹음된 지가 6개월 정도가 지나서 공개가 되고 그 부분이 선거 직전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보니까 문제는 오늘 새벽 석방대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허위 인터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혹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선 과정에서 커다란 어떤 쟁점이 된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된 것이 대정동 관련한 이런 부정 비리 행위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주로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관련자들도 구속이 되고 재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선거 막판에 이르러서 이 녹취록이 공개되고 전후로의 과정에서 그 당시 녹취록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조우영 씨라고 이게 대정동 관련해서 천화동이 6호 실소유자입니다. 이분이 2011년 그 당시 저축은행 수사 관련해서 그 당시 윤석열 대검 과장이었죠.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영 씨를 봐준 듯한 수사를 무마한 듯한 녹취가 있어요. 김만배 씨 목소리로. 이것이 이제 알려지니까 그러면 대정동 수사를 관련한 주범에 관한 수사를 무마했던 것이 윤석열 후보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취된 시기 그리고 공개된 시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커다란 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녹취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제 만기 출소가 됐죠. 나오면서 했던 얘기는 당시 윤 대통령은 수사 무마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또 바꿨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일단은 김만배 씨 입장에서도 이것이 커다란 지금 파장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당사자 간에는 단순히 녹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만배 씨 측으로부터 신한민국에게 1억 6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이게 대통령 선거 제도를 오염시킨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이게 돈이 오갔다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많이 또 이것에 대해서 좀 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본인 녹취록에는 그 당시 분명히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언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이제 이런 수사를 무마할 수 있는 위치 아니었다. 그러면은 그 당시 녹취록의 내용이 뭐 허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회적으로 밝힌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이 오간 정황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책 3권의 가격이었어요. 이 3권 가격 치고는 비싸다라고 했는데 또 평생의 역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도서의 가치라는 것은 보통 만 원, 2만 원 아니면 좀 고가의 책들도 한 몇십만 원 단위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화재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 이런 정치인들이 어떤 출판기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통상적으로 사회통념상 이 책의 가치보다 헐등히 많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당사자들 간에 주관적으로 나는 이 책 한 권을 5천만 원의 가치로 받다 또는 1억의 가치로 받다. 이런 것이 용인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공직자들 내지는 정치인들에게 뇌물의 수법을 장려하는 것이 되겠죠. 그냥 난 책값 1억 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업당국에서도 이런 과정에서는 이 책의 가치, 적정한 가치. 이건 결국 사회통념상 하나의 기준으로 볼 텐데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려 1억 5천이 넘는, 1억 6천에 해당되는 이 책이 방치됐다고 합니다. 사실 1억이 넘는 책이라면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고의 모시거나 관리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방치됐다는 것은 과연 이 책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신앙림 전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보니까 인터뷰 녹취 부분을 또 다른 기자한테 제공도 하고 또 수차례 협의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이 조사 중인 거죠? 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일단 국민의힘, 어쩌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종의 피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 측에서 사실은 이것이 지금 언론을 보도한 당사자들, 김만배 씨, 신앙림 씨 뿐만 아니라 뉴스타파,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언론에 보도했던 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을 다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거 제도를 오염시킨 행위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이 두 사람만의 행위인 것인지 아니면 한두 군데만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복수의 기자들, 복수의 언론사만 관련된 것인지는 검찰이 아마 들여다볼 텐데요. 안 그래도 오늘 검찰은 이것이 어쩌면 대통령 선거 제도라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선거 제도를 오염시킨 행위다, 해라가지고 이런 전문 검사들 10명을 구성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거든요. 아마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어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림 씨 같은 경우에는 전 언론 노조 위원장 그리고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것이 당시에는 내가 기자가 아니다. 즉 용의역 계약을 맺은 전문의원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일단은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제가 커다랗게 보면 배임죄랑 청탁금지법입니다. 일단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언론인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언론사랑 개인 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용역 계약 당사자는 청탁금지법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림 씨 같은 경우는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예외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지금 발언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아마 이 부분도 검찰에서 과연 뉴스타파와 신앙림 씨의 관계, 관계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이 됐는지 아니면 매달 일정 급여를 받고 있었는지 용역 계약을 했다면 무슨 계약을 했는 것인지를 들여다봐서 과연 청탁금지법이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시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허위 인터뷰 이 부분은 대선 개입 의혹으로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특별수사팀을 꾸린다, 이 부분은 어떻게 많이 확대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것이 단순히 지금 형사법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유반이다, 뱀수재다 이렇게 지금 놓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국회의원 선거제도라든가 대통령 선거제도, 특히 대통령 선거제도는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 과정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인 국민에게 이런 오염된 정보를 언론사를 통해서 제공을 한다면 그러면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헌법 가치가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명백히 사건을 규명을 해서 예를 들면 관련자들 중에 또 언론사, 일부 언론사라든가 일부 기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김만배 씨 같은 어떤 관련자들이 더 있게 된다면 명백하게 검찰이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김만배 씨가 나오면서는 자기는 대선 국면 바꿀 만큼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이제 그런 대선이라는 아니면 선거제도라는 커다란 데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건 어떤 포석입니까? 왜냐하면 사안의 어떤 심각성을 본인도 오랜 시간 동안 법조 기자를 했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더더욱 저실히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김만배 씨 뿐만 아니라 신한기 씨 같은 경우도 너무 잘할 겁니다. 이분들은 이게 만약에 검찰이 의심하듯이 들여다보듯이 그것이 사건의 전말이 다 들여다르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 바꾸기 예를 들면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어떤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라든가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명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것을 다 인정하고 들어가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도와 관련된 여러 방송사도 있고 매체도 있는데 특히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 기획한 보도가 아니라라는 점에서 녹음 파일 원본 72분짜리입니다. 이 부분을 공개를 했는데 혹시 보셨는지 어떤 점이 있었는지. 일부는 좀 접해봤는데요. 대장동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어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예를 들면 박영수 특검 얘기가 나오고 최재경 민정수석 얘기가 나오고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특검에 들어가는 걸 반대했다. 이런 식의 어떤 신변 잡기와 관련 내용들이 주류를 이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하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는데 과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70분 동안 녹음되는 과정에서 과연 두 사람이 공모한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장은 뉴스타파라든가 신학림 씨의 입장은 몰래 녹음한 거다. 몰래 녹음한 거라는 건 무엇이냐면 김만배 씨는 몰랐다. 공모한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학림 씨라든가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김만배 씨의 진술을 사실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현재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맨 처음 들여다볼 것이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모한 것이냐,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공모한 거지도 않고 단순히 어떤 일상 대화를 나눈 것을 녹음을 했다면 그러면 1억 6천 5백만 원은 왜 건너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사 대상자도 많지만 어떤 수사 기간도 단신에 끝났다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 12시에 김만배 씨가 나오기 전에 구속영장을 한 번 더 냈잖아요. 추가적으로 내면서.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 유포를 마음먹은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은 1억 6천 5백만 원의 거래 과정을 검찰이 포착한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어떻게 이 부분을 파악했을까, 내지는 언제 파악했을까. 예를 들면 진작에 파악했는, 진작에 혐의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은 일단 돈 거래가 적지 않은 돈이 오갔고 그 돈 거래에 대한 해명이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이 책이라는 것은 보통은 정치인들이라든가 공직자들의 변명은 과거에 빌려준 돈이다, 또는 투자 받은 돈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데 책 세 권의 대가였다. 이건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범죄에 관련된 혐의는 좀 포착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검찰 입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받아줘라라고 했는데 법원은 일단 발부는 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법원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요. 검찰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이라든가 배임증제죄, 쓰레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구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기존에 김만배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횡령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장동 관련해서 6개월간의 구속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1년 가까이 총 기간 합치만 1년 가까이 두 번 구속됐으니까 1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피고인의 방언권을 위해서라도 구속기간이 완료됐으니까 원칙적으로 섭방하고 재판 받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도 검찰은 지금의 이번 청탁금지법, 배임죄 위반, 배임죄 이 혐의를 갖고 아마 이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또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 번 구속영장에 재청구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보면 새롭게 특별 조직까지 만들고 한다는 이유를 보면 배우 세력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배우 세력도 있다고 지금 보고 조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단 두 사람의 녹취록과 두 사람의 녹취록, 그러니까 맨 첫 단순으로 과연 두 사람이 공모한 것인지 진짜 몰래 녹음한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단 시일 내에 단 시일 내에 과정에서 다수의 주요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또 그 과정에서 모 언론사 같은 경우는 조의용 씨 통해서 이미 윤석열 그 당시 검사죠. 이 얼굴도 본 적 없다, 이런 것까지 취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론에, 자기 자사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빼놨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언론사의 기본적인 어떤 취재 방식, 기본 윤리와는 좀 상치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한두 군데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더 많은 관련자들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검찰의 수사도 수사지만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수사팀이 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마완배 씨 같은 경우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임무, 여기에 대선 개입 의혹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사를 계속 받아야 될 경우에 검찰의 구속영장은 그럼 불가피할 수도 있겠네요. 청구는 저는 오늘 신학림 씨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를 했고 이건 일반적인 수순이고요. 아마 김만배 씨도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소환 조사를 할 겁니다. 관련자들도 다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람들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 저는 다음 주 정도. 왜냐하면 너무 이게 장기간 되면 당사자 간에 또 불의 불식 간에 입맞추기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건 검찰도 아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아마 두 사람의 다, 왜냐하면 배임 증죄, 배임 수죄가 엮여 있는 문제거든요. 두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관련한 이야기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